11. 송도컨벤시아에서 아동과 교육, IT를 접목한 교육도서콘텐츠축제 2015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이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도서전은 교육의 미래를 보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는데요. 아동을 위한 교육과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및 디지털 기술을 막라해 출판 및 교육 콘텐츠 업계, 교육 관련 솔루션 및 디바이스 업계가 서로의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 및 제품을 거래하는 최신 정보 교류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10.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11일 부평구 10.2구역에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10.2 뉴스테이 사업 발표회를 갖고 뉴스테이 공급과 정비 사업의 연계를 통해 10.2구역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5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2011년 시작해 10회째를 맡고 있는 2015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는 취업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하는 단일규모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인데요. KB굿잡 취업아카데미 등 취업교육과 직업체험, 진로상담에서 채용에 이르기까지 구직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취업박람회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